네 번째 와인은 트라피체 메달라 말벡 와인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 트라피체는 와이너리 이름, 말벡은 아르헨티나 유명 포도 품종을 뜻하고 메달라는 메달 수상자를 의미합니다. 이 트라피체 와이너리는 프랑스 상류층을 겨냥해 전통적인 프랑스 와인 양주 기법을 받아들여 미리부터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인 와인 품평의 IWSC에서 올해 아르헨티나 와이너리로 4차례나 선정되었고 각종 와인 시상식에서 600개 이상 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과 전통을 인정받은 와이너리입니다. 두 번째 맛 색은 보라색에 가까운 진한 루비색을 띄고 향은 제비꽃향, 블랙베리향, 허브향, 스파이싱향 등이 납니다. 바디감은 중간 이상이고 산도도 적당해서 말벡 특유의 텍스처가 인상적인 와인이에요. 스테이크, 돼지갈비, 갈비찜 등 고기류와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가격대 약 3만원으로 맛있는 아르헨티나 말벡을 맛보실 수 있어요.